세종대학교 총장 배덕효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총장 배덕효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79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세종가족을 대표해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지원을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졸업식에도 여러분들을 대면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으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에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